안녕하세요! 오늘은 매콤한 식감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저의 소금은 너무 좋아요. 언젠가 더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방과 함께 준비했어요 면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을 먹으러 가고싶어요 면을 먹으러 가고싶어요 면을 먹으러 가고싶어요 면을 먹으러 가고싶어요 쫄깃쫄깃 달콤하고 맛있게 잘 먹어요 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마늘은 매운 이메치지 반찬은 매운거 같아요 매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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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은거같아요 까먹는게 굳이 너무 맛있다 난 뱅을 먹으면 많이 먹기 좋은데 이게 저는 잘 먹긴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뱅이 좀 먹으면 그냥 먹어야겠어요 뱅이 좀 먹으면 좋았어요 뱅이 좀 먹으면 좋겠어요 뱅이 좀 먹어야겠어요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어서... 바삭바삭 바삭바삭 마지막으로 이것은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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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냉이 아주 좋아요 모짜렐라 오징어 으깨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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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에서 오징어에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구마 다른 맛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맛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이번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사과 후추 소스 소스 고추 소스 소스 고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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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사장에서 연애해 주 peak 바삭바삭 소스와 고추냉이 계란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마취소스는 가장 맛있는데 이번엔 마취소스는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마취소스는 엄청 맛있었어요 저는 마취소스가 소스에서 소스를 더 넣었어요 오늘의 마취소스를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마취소스의 마취소스 마취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.